보험료가 부담되는데요. 막상 해지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낸 돈이 너무 아까워서 해지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는데 방법 없을까요? 오랫동안 유지했던 보험이라면 당연히 해지하실 때 낸 돈이 상당히 아까우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오래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만약에 해지한급금이 납입 완료 후 원금 이상이 쌓이는 보험이라면 주계약, 감액, 특약 부분 삭제 등을 통해서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험료 감액을 하고 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필요한 보장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소멸성 보험이라면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보장이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맞춰서 새로 가입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20년 갱신형이나 30년 갱신형 또한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맞추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